파라 다들 잘 보셨나요? 결국 차마에는 레밍턴 병에 걸린 걸까요? 솔직히 진행상으로 볼 때는 레밍턴 병이 아니더라도 둘 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확신하진 않고 있습니다 처음 기억을 잃은 것도 과함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지휘 중에 저런 식의 환영을 본 것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확신하지 못한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설명이 되거든요 저는 9화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레밍턴 병에 걸렸다고 확신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꾸 레밍턴 병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생기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마에가 지뢰짐작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충분히 저 정도 일들이면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 병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걸렸다고 확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화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이루나가 차마에에 대한 광기를 드러냈는데요 보약쟁이가 죽은 곳에서 발견된 칼에서 나온 혈액형이 피형 여자라고 하니 저는 리뷰에서 추측한 것처럼 이루나가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칼에 차마에가 공격당해 배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마에가 전남편하고 만난 일도 기억 못하는 거 보면 보약쟁이랑 차마에가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그 모습을 이루나가 보고 보약쟁이를 따로 한강변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차마에를 지휘자실에 데려다 놓은 게 이루나일 수도 있고 차마에가 스스로 갔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이루나가 겪었다면 이번 8화에서 유난히 이루나가 차마에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노골적으로 차마에의 안위를 살피는 게 납득이 가거든요 근데 진짜 전남편에 가면은 끝도 없이 벗겨지네요 솔직히 양파도 전남편보단 껍데기의 끝이 있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로 진짜 밑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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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를 보여줬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 가지고 갔다가 차마에가 레밍턴병 증상 같은 걸 보이니까 바로 최대한 이혼 늦추고 금치산자 되면 재산을 가로채든 명예를 지키려고든 하는 게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 아닌가요? 찐 사이코패스들은 감정도 연기한다고 하더니 진짜 제대로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서 살짝 중반까지 저는 유정제가 너무 차마에한테 집착하는 게 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후반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차라리 올곧게 차마에한테 집착하는 유정제가 오히려 양반으로 보여서 이제는 다시 유정제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스트라가 4화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는 차마에의 방황과 보약쟁이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릴 것 같고 마지막 주에 장엄한 차마에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제발 차마에가 레밍턴병 안 걸린 거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 들어와서 온갖 일 다 겪는 거 보니까 이번 한필 일 잘 정리되면 외국 가서 안 돌아왔음 싶고 그렇습니다 유정제와의 사랑도 행복하게 둘이 오순도순 사는 거 보여주면 좋겠고요 제발 마지막 입새 엔딩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